이곳은 모자 사서 안 돼? 오우, 뜨거워.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요. 이거 어떻게? 일단, 그건에 사프 촬영하는 거고요. 이거 어떻게? 7시 19분인데 6시 30분? 6시 20분이 아니라 딜레이 됐어요 너무 밤이 샜어요 잠을 잊어가지고 그래서 잠잘 거예요 제 애착이 물을 잡고 정직하게 시작했다 사이판 된 지 2시간? 3시간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평화로운 곳이에요 너무 예쁘다 비가 오려고 했는데 모래색깔이 엄청 밝아요 그쵸? 그리고 엄청 부드러워요 약간 이렇게 이렇게 알맹이들이 없어 아 내 밥물 아 내 밥물 아 아 아 아 아 그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